포리건으로 빕스가 좀 달라졌네 오 메뉴가 여기서 있고 저기에는 뭐 노말하고 오 되게 이뻐졌어 음식이 빕스 별로 안좋았는데 솔직히 이거는 노말하고 오 뭔가 계속 저거 뭔가 바뀌기 시작해 오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오기가 되게 많아졌어 빵도 오 오랜만에 또 세부다 시시하면 세바 나무나 편식 세롤도바가 많이 생겨가지고 김씨 또 바뀌지 않으면 살아나지 힘들지 맨날에 해줬는데 이제 또 다시 가져가 있는거네 오 유도를 하려면 왼쪽에서 이렇게 해서 야채를 잡고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사우스를 해줍니다 여기가 주방이네 오 공룡점이 괜찮아 공룡점이 좋아 오 우리꺼 공룡점입니다 공룡점 공룡점 오픈시간대라 사람이 없네 이렇게 자르면 돼 빨리 자르라고 잡으면 이거 한 뉴욕스테이크 익혀서 먹는거야 그렇게 어떻게 해? 해질해봐 그래서 말을 좀 해줄게 마루도 익혀 먹어야돼 마루도 먹어야돼 거기서 자른 다음에 자른 다음에 돌파에다가 놓고 하는거야 거기서 그거를 이제 돌파에다 놓고 이제 돌파에다 놓고 있어 먹는거야 한 번 먹어보실까 내가 확장해서 먹었어 됐어? 고기만 먼저 먹어봐야지 고기를 고기만 먼저 먹어봐야지 맛있어? 맛있어? 오빠 오빠는 소금 찍어 그래 소금 찍어 소금 찍어 소금이 맛있네 오빠 자기는 미리 쩔어 놓지 말고 웰던인가 보다 자기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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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이거 맛있다 보구나 꽃등심이야 꽃등심 오 맛있어 다 먹을거야 맛있게 먹어 와이프 네 아빠 좀 먹어봐 그래